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TBS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권에서는 김어준 씨가 1회당 200만 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았고 그것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지금까지 대략 23억 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15일 날 김어준 씨는 총 23억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춰내야 하느냐. 출연료를 공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출연료를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고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이론도 없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어준 씨의 반박에 대해서 tbs 측도 출연료는 개인의 민감한 정부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공개할 의향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개인의 시시콜콜한 일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이 얼마를 벌었는가는 개인의 역량과 또 개인이 갖고 있는 행운과 많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씨가 전 서울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었던 행운을 움켜쥐고 그만큼 거액을 받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가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 성적이 강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받은 출연료가 바로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따질 때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반드시 본질을 정확하게 궤량해야 됩니다. 그가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 이런 부분 탈루를 했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 김어준 뉴스공장의 그런 사회자인 김어준 씨와 관련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지불된 그에게 출연료가 개인 돈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TBS 측의 그런 반박이라든지 김어준 씨의 반박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김어준 씨의 정치적 평양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주제입니다. 앞서 4월 13일 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 측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얼마나 지급됐느냐. 그런데 돌아온 답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TBS 측은 외부 진행자는 관리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TBS 측의 해명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방송을 출연해 본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회성 출연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 것으로 대부분 가름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맡은 김어준 씨 경우는 일회성 출연자가 아니고 사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붙박이 출연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액수가 넘어 그 얘기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TBS 측이 개인소득 정보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세금으로 지원되는 TBS가 김어준 씨에게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올해 TBS의 예산은 바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것이 TBS 전체 예산 가운데 70%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TBS의 예산 70%가 서울시 예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겁니다. 세금이 어디에 지출됐는지를 반드시 납세자 입장의 시민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0%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광고 등으로 대부분 때워졌기 때문에 전체 김어준 씨에게 지불된 출연료는 세금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어디에 지출됐느냐 김어준 씨와 얼마를 벌었느냐 그 소득 문제가 아니고 지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밝혀야 되는 것이죠.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TBS에게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세금이 어떻게 지출됐느냐 지출 내역을 밝히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도 잘못된 그런 요구가 아니고 조금도 잘못된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사회가 너무나 지금 비정상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심을 합쳐서 작은 부분부터라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서가 한 장 없었다. 그것 또한 TBS 측이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TBS 측은 조속한 시간 내에 몇 회 출연했고 해당 출연료는 얼마고 그리고 그것은 관례에 미쳐볼 때 200만 원이면 사회자급으로서는 제가 볼 땐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급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 23억이 맞는지 아니면 또 얼만지 이런 부분들을 세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TBS 측이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4월 16일 날 방송됐던 앞날을 망치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혁신학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 엘님은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린아이들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치워버리는 최악의 아동 뭐뭐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체험학습 토론학습 등을 강조하는 혁신학교는 지난 10여 년 정도 실천해 본 결과 익히 예상했던 것처럼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 저하, 학업 성취도 저하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그런 성적표로 나왔습니다. 학습한다는 것은 본래 집집기와 같아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교육관과 달리 혁신학교는 아주 다른 그런 검증받지 않은 교육관의 바탕을 두고 한국의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 밝혀진 겁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너무나 낮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됩니다. 유독 혁신학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자세나 마음가짐이 교조주의적입니다. 잘못이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혁신학교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어른들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정책을 생각함에 있어서 특히 교육정책은 길고 긴 인생살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돼야 됩니다. 교사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돼서 안 됩니다. 일부 교사를 위한. 정말 아이들의 앞날에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교육정책은 핵신학교 이외에도 정말 어른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수선하고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단엘님은 현재 공병호TV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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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